아, 선배님 안녕하세요. 식사했어요? 같이 타려고요. 어... 아, 그거 급행입니다. 안 됩니까? 다음 거 타, 다음 거. 아, 선생님. 아, 안녕하세요, 선생님. 같이 타시게요? 먼저 올라가시죠. 아이, 농담이에요. 내가 설마 그렇게 유치할까? 출발하겠습니다. 자, 결혼하신 냄새예요? 아, 예. 재훈? 아니요. 상훈? 능력 좋으시다. 조언인데, 첫 번째. 아, 실컷 놀다 가시는구나. 역시 전략하죠.